모든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오경찬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발성 연습, 노래 연습에 관한 연습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습이라는 것을 대단한 것을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에요 하기사 그럴만한 게 비포아프터를 보면 사람 바뀌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소리가 바뀌고 노래가 바뀌는 게 엄청 신기해 보이지만 보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 게 없습니다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보통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오는 원리에 따라서 잘 안 나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습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 원인도 절대 못 고치는 습관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시나요?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거를 보통은 유아나 초등생들이 많이 하지만 오히려 성인들도 젓가락질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저 동그란 원에 손가락을 넣어서 젓가락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편한 대로 젓가락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주면서 점점 젓가락질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발성이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지 않아야 되는 걸 계속 안 하는 연습을 하면은 알아서 노래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 말만 들어서는 아 어떻게 그래 라고 얘기하겠지만 늘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젓가락질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두 번째 연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 편견을 갖지 않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편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음 높이가 높지 않으면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기분이 드는 거 이건 조금 수강생들 국룰인 거 같아요 자기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연습한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목을 안 쓰는 거 같으니까 본인이 이런 생각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안 좋고 가장 비효율적인 연습을 하게 되는 원인 같아요 여러분도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고음은 중저음이 해결이 안 되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게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 연습하는 거 봤을 때 중저음 연습은 진짜 비율로 따지면은 전체 연습 시간은 30%도 안 해요 나머지 70% 이상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음 이상 내는 데에 연습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연습 본인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 시간이 줄어들고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고음 연습을 되게 많이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습관이 늦게 바뀌는 겁니다 연습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모든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고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 밑에 음역대가 문제일 거다 중음이나 저음의 밸런스가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습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늘지가 않는 거예요 굳이 비율로 나눠서 설명드리면은 연습 시간의 20% 이하 정도만 고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 70-80% 정도 시간을 본인이 낼 수 있는 음역대 중에 편하고 중저음이라고 생각되는 음역대 위주로 교정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현명하게 연습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사실 어떤 노래를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원키로만 연습을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원키만 붙잡고 계속 안 되는 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밑에 음역대에서 훈련이 안 돼 있을 텐데 자꾸 위를 도전하는 거 자체가 자기 목을 자꾸 소모시키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혼자 할 때는 목이 아파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분들은 특정 연습을 할 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얼만큼 따라갔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갔긴 한데 그거의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 40%밖에 안 된다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습관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랑 좋은 습관이랑 같이 가져가니까 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원키로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연습이 될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보통 고음이 안 나거나 중음역대 이상에서 목을 자꾸 잡는 친구들은 절대로 그런 친구는 고음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키를 4키를 내려도 5키를 내려도 그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키에서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키를 낮추면은 조금 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키를 낮췄을 때도 소리 위치를 정확히 잡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4키를 낮추고 5키를 낮춰도 어느 음에서 자꾸 깨지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음이 문제가 아닌데 자꾸 고음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음역대를 전체적으로 케어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한 군데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신경을 안 쓰잖아요 중저음대를 그래서 본인은 연습을 많이 했고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효율이 떨어진 연습이다 보니까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키를 부르고 싶으면 그거에서 두 키만 낮춰서 한번 불러보세요 본인이 정말 편하게 하고 있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지 보통은 아닐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음역대에서 전체적인 확률을 높여 나가시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의성을 가지고 연습해야 된다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연습들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발성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고 싶은 음정에 맞게끔 호흡을 먼저 불어주고 소리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학생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감잡기에 편한 음역대를 설정을 해주고 그 음역대에서의 밸런스를 잘 캐치해가지고 트레이닝이 되면 제가 집에 보낼 때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야 이 음역대만 하지 말고 이 음역대를 기준으로 위 아래 이렇게 확장하면서 나가줘야지 너의 음역대를 전체적으로 훈련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피드백을 보내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냥 자기가 배운 음만 찍고 있어요 그거 음정 괜찮게 해요 또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거 말고 다른 음정들은 해봤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혹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그걸 응용해서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아 내가 이 정도 음역대에서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다른 음을 냈을 땐 내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시켰던 부분만 잘 하는 것도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연습의 범위를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배운 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다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창의성을 좀 가지고 그 하나의 음정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 스케일도 해보고 상행도 해보고 하행도 해보고 하면서 본인이 약간 놀이처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예전에 수학 문제만 봐도 기본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예제 같은 거는 잘 푸는데 응용 문제 가면 다 막히잖아 아 나만 그런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에서 응용이 안 되면 어차피 노래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막히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연습에 대한 편견을 좀 얘기해봤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어떻게 연습을 하고 있는지 조금 판단을 해보고 연습할 때 생각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좀 다양하게 생각하시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이 더 좋은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이익하셨다면 아시죠? 좋됐다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너 고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